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이었어요. DJ정부 시절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 일했던 이 두 분,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신나감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러 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내려완다님이 설전이 아니라 개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오늘 우리 소용주 소장님은 좋은 소용주이십니까? 나쁜 소용주이십니까? 나야 좋은 소용주이기를 바라죠. 그럼요. 제가 부족해서 나쁜 소용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늘 맥 잘 잡아주시는 우리 좋은 소용주님, 소장님. 저는 이렇게 정치적 경륜을 보여주고 정말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되게 뼈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회가 그래도 좀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딱 뭔가 해결되고 이거 추진합시다. 법안 통과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이렇게 국가 역사를 함께해 온 사람들의 담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품격들, 해약이 있는 품격들 이런 것도 국회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가 너무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하는데 제가 국회를 보좌진부터 해서 18대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18대, 19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의원들이 상임위에서는 엄청 싸우더라도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형 그건 좀 너무했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안에서 카메라 있을 때는 싸우더니 밖에서는 또 저렇게 얘기하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상임위는 늦게 끝나고 10시에 나가고 그러면 국회 앞에 유명한 호프집이 있습니다. 노상에서 먹는. 거기서 같이 막 이렇게 호프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물밑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회 지하에 의원들 목욕탕에서 아침에 아무것도 안 있고 만나가지고 우리 이건 좀 이렇게 합의합시다. 중진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21대 국회 넘어오면서 코로나 맞으면서 정말 의원들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싸워도 해외 선박 한번 같이 갔다 오면 그래도 모임 만들어서 여야 의원들이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렇게 뭐 따로 식사라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코로나 때는 밥 먹는 것조차 찍히면은 이제 뭐 벌금 내야 되고 하니까 국회가 여와 야도 그리고 국회와 정부도 좀 이렇게 대화의 표면들을 좀 넓혀가면서 그 이면에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국민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박지원원 굉장히 칼을 갈고 나오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도 굉장히 단단한 방패를 만들고 오셨다. 그런데 그러면서 새로운 국회의 어떤 대정부 지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은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뭐 이제 오랜만에 보는 과거 정치의 복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위트라고 저는 봐요. 꽁트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뭐 어떤 분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엄중한 시국에 이런 식으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상황인가. 대정부 질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정치라는 게 이 대화 속에 웃으면서도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주고받으면서 해양 넘치는 어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해양 넘치는 답변, 질문이 오고 가도 충분히 정치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불편했던 거 물론 국민들도 불편한 건 그럴 거예요. 최근의 정치가 양극단을 치우치면서 자극적인 단어를 써요. 좀 더 센 단어를 써야 그 상대를 제압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말을 끊는다거나 고함을 지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꼬리를 잡는다거나 좀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좀 너무 두 분의 어떤 옛날 인연을 가지고 서로 만담하는 부분들이 좀 대정부질문에서 해도 되냐는 약간의 비판의 소지는 있으나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정치도 이런 두 분의 대정부질문의 이 모습 속에서 각 상임위에서 그리고 여야의 어떤 협치와 대화의 창구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 좀 배우세요. 본인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본인이 한 자리까지 하시면서 대통령이 올랐을 때 지금 지난 정부의 사람이었던 야당 사람과도 충분히 각을 세우면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하나의 또 간만에 표본적인 정치의 어떤 대화를 봤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외환위기 극복한 두 국미를 어떻게 이기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 정치 두 분의 정치 경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걸 새삼 느끼기도 했거든요. 개인적인 인연이 각별한 게 박지원 의원이 비서실장 할 때 DJ 시절에 한덕수 정리를 경제수적으로 발탁한 게 박지원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 정리를 키운 사람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IMF도 같이 극복했던 그런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신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은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래도 한덕수 내갈도 한덕수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여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다. 그렇게 비판한 게 아니었냐. 안 그래도 끝나고 나가면서까지 삼총동을 좀 불러라. 그랬더니 국정원장실료를 안 부르고 이러면서 약간 티키타카가 끝까지 좀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날선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도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박지원 의원이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영부남. 하면서 권력자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굉장히 반박했거든요. 이렇게 두 분의 이 날선 공방이 계속 이어지긴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 대정부 재문이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거의 처음이잖아요.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의 막말로 한 번 정신나간 새누리 국민의힘 의원들 이걸로 이제 파행이 되고 나간 다음에 거의 첫 번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추석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양당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첫 번째로 나왔고 우리 당에서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첫 번째로 준비하고 이 정도면 아 첫 시작부터 메인저 유역으로 필살기 쓰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였다는 부분은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해요. 저는 박지원 의원 정도가 되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드러난 의혹들과 드러나지 않는 어떤 권력체의 세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가방 이렇게 받아서 보여진 모습들은 분명히 부적절했고 현명하지 못했고 잘못된 처사고 따라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뒤에서 어떤 인사에 개입한다. 뭐 이 대통령을 주무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자 출신이시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진위 여부를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첫 번째 자리에서 그 부분을 굳이 공략해야 됐었나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부분에서든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당 패널에서 이 얘기하고 다니면 김건희 여사가 진짜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뭐 내일부터 어떤 응분의 이거를 받아야죠. 그런데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고요. 대통령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의 당사자가 본인이었고 이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가 다 부인당하고 어머니는 구속당하고 앞서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서영주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검찰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실권을 장악했으면 그러면 이것도 민기적 됐어야죠. 모든 처벌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양평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본인이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땅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 선산이 있는 것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다 털리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그냥 한 명의 개인적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논란을 좀 약화시키기, 없어지지는 않겠죠.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드러났고 확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 앞에 사과하시고 입장에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를. 그런데 묻지마 방어에 대해서는 존중하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시질상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할 만한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죠. 뭐 첫 번째 보면 최정목사 명품백 그 300만원 디올백을 들고 가서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말하자면 이 부속실이 없으니까 그 한남동의 사자에 가서 줄을 서서 사람들이 만나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이 없는데 왜 거기를 만나러 가요? 힘없는 사람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 부속실도 그래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모든 후보들이 이 부속실 설치하자 했을 때 당시 대통령실 발로 그러죠. 뭔 소리냐 이 부속실은. 이게 뭐냐면 한남동과 용산이 따로 노는 겁니다. 당시 대통령 이 부속실 설치를 국민 앞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인지 한남동인지. 결국 한남동에서는 이 부속실 무슨 소리야 라고 나왔을 때 공산이 크고요. 최근에 이 부속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거는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는 말은 좁다. 좁다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죠? 한남동이겠죠. 왜? 이 부속실은 김건 여사가 써야 되는 지무실 같은 데잖아요.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속실 설치하는 것 자체도 그냥 대통령실에서 결정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누군지 정말 대통령이 용분함이 아닌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천개의회 기사만 보더라도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에 주든 말든 간에 거기 창원에서 밀어낼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대통령과 거리 가신다면 김해로 가신다면 맞추며 공약을 지원하겠다.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통령과 본인이 하겠다는 거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를 하더라도 그거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들의 징후들은 아니라고 봤을 때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들이 신빈성이 없는 가짜뉴스나 손동회를 보기는 힘들다. 일단은 여러 가지 박혀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방어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방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청탁 세 가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나가서 청문회에서는 나는 이 가방을 주고 받는지 안 받는지 보기 위해서 촬영을 했다라고 최재형 목사가 말했습니다. 청탁 내용 세 가지입니다. 통일TV 송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TV 송출 언제 끊겼습니까? 가방 주고 1년 후에 끊겼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거를 대비해서 미리 가방을 주고 내가 이걸 청택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김영준 미 하원 의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자문의원으로 이분을 국가자문의원으로 임명해달라. 그런데 검사가 물어봤어요. 국가자문의원이라는 자리가 뭡니까? 나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청탁이 이겁니다. 이분 돌아가시면 현촌에 안창시켜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정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직접 문의하셔야 된대요. 유가족이 직접 문의하셔야 된대요. 하고 김건휘 여사 알지도 못한다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통일TV 송출에 대해서도 응대한 행정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21세기예요. 우리가 이거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직접 카카오톡을 보낸 통일TV 관련 외에는 김건휘 여사는 일체 알지도 못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줄 서서 누구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줄 서서 어디 백화점 에코백 메고 있었던 사람. 그거 지금 제2부석실에 있는 원래 부석실에 있는 행정관이라는 거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본인이 그때 에코백 엄마랑 같이 산 거다라고 하고 이걸 재판에 증거물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부석실 설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있다 없다 얘기했는데 그 이전까지 야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은 5층 집무실을 사용하고 김건휘 여사가 2층 집무실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층 집무실이 있는데 왜 공간이 없습니까? 2층 집무실, 5층 집무실 여기에서 V1, V2가 사용한다라는 우혹 한참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출입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다 압니다. 제가 얘기로 김건휘 여사가 집무실에 이렇게 와서 집물을 본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모든 사실에 다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개입이요. 김영선 의원이 그래서 지금 그런 의혹들만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본인들도 그냥 위로 차원인 걸로 안다라고 얘기했고요. 김영선 의원 그래서 경선이나 했습니까? 다른 데 갔습니까? 그냥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의혹들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따져보고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모든 결과가 나왔는데 해소된 부분들은 좀 해소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랩을 쏟아내셔서 지금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이 위원장 김영진 의원이 맡았잖아요. 아무래도 먼저 친명이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이제는 공정을 다 버렸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그냥 한쪽 편만 들으는 나쁜 검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나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학생을 차별하는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죠. 그렇죠? 학생은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잘하면 똑같이 칭찬해야 되고 잘못하면 같이 처벌해야 되죠. 체벌을 하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 학생들은 둘이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불러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한 학생은 저희 아버지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때려야 되는데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담으로 그러지마. 내가 봐서는 이번에는 네가 실수한 것 같아. 들어가. 그런데 또 한 학생이 와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책방합니다. 이 새끼가. 이 새끼라면 이 못 먹어. 하면서 엎드려. 나쁜 서용처럼. 몽둥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나쁜 선생님이요? 나쁜 선생님이잖아요. 검찰이 지금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금 교장 선생님인 대통령의 학생은 무혐의로 주고 뭔 짓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책방을 하는 분은 뭐야? 엎드려. 없는 제도 만들어서 지금 몽둥이질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검찰에 대해서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정당 차원에서 이건 TF로 만들어서 대응해야겠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이 노련하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명언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에도 대통령이라고 예의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2016년 당시 박근혜의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 보복 언제라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기류가 작년과 다릅니다. 민주당은 작년에 김정숙 여사 타지마을 의혹 나왔을 때 정말 친문계 의원 몇 명 말고는 대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의혹에는 TF까지 만들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양산까지 찾아가서 만남을 할 정도로 확실히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당연히 이게 어떤 검찰 독재다라고 하는 이 악의적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범 리스크로 쏠릴 수 있는 그 눈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전당대회 후에 또 당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런 게재들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건의 문제는 그 사위의 특혜 채용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미 4년 전에 우리 당 의원들에 의해서 소가 재개됐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던 부분 저는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왜 하필 지금이냐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기 전에 정말 문재인답게 한다면 이 의혹에 본인이 먼저 해소를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타이 이스타젯의 특혜 채용 문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당시에 타이 이스타젯의 어떤 경영 공시가 공개가 됐습니다. 17년, 19년은 공개가 됐는데 18년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2019년도에 공개되지 않았을 때가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특혜 취업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이 회사의 총 자산이 70억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1억하고 59억 이런 식이었는데 이 사위가 취업한 다음에 이 내용이 확 바뀌게 됩니다. 확 바뀌게 되면서 이 타이 이스타젯 항공이 과연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 태국 정부에 의해서 봤을 때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지는데 왜 이렇게 유동자산 범위가 크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사업적 비즈니스 영역에서 의혹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문 대통령 사위가 취업해 있었네. 그리고 이 회사 사실 페이퍼 컴퍼니 같네. 그렇다면 이 페이퍼 컴퍼니가 뭘 했을까?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비행기 운항 딱 4번 했습니다. 4번 하고 나머지는 뭘 했냐면 컨설팅을 했습니다. 어디에 컨설팅을 해 줬냐면 이상직 의원의 자녀가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컨설팅을 해 준 회사예요. 그렇다면 검찰과 그리고 태국 정부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그냥 회사가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인데 컨설팅을 명목으로 오너일가의 자금을 유통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수사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대통령 사위가 있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질질 끌게 된 부분도 저도 유감이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수사 접어야 됩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 같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전에 정말 문재인다운 모습 보여준다면 의혹을 먼저 해소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길게 하셨는데 이스타항공이 4번밖에 뜨지 않은 건 아니죠. 이스타항공은 우리도 많이 이용을 했던 항공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 소지가 있다. 타이있스타데스는 4번만 떴습니다. 타이있스타데스는 원래 발권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아니요. 그 발권업을 하는 회사는 이 회사의 모 회사입니다. 모 회사에 취업을 했던 게 성모 씨 사위고요. 그러니까 비행 부분을 잘못하면 오인할 수 있어요. 이스타항공은 비행 업무를 하긴 했었고 이상지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회사가 그렇게 부실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다들 않았었어요. 그건 사실은 사학가로서 판단이 돼서 정치권에 입문했던 것이고 그 상황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그리고 강하게 하겠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조사를 잘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는 더 이상은 어떤 조사나 검찰로서 검사로서 대할 수 없다라는 선언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검사가 수사로 보복을 하면 깡패지 검사냐. 그러니까 검사가 부르면 나가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겠지만 정치 보복을 수사권을 가지고 하면 깡패예요. 깡패가 부르면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족을 흔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에 정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여기에 민주당이 나름대로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힘을 보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태임한 대통령으로서 고망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평산책방에 그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그날 평산책방에 방문한 20대 남성이 서점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드러났어요. 책방 측에 따르면 이 남성이 오늘 이재명 대표 왔다 갔느냐. 문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만류하던 직원을 한 8분 정도 무차별로 폭행을 했고 피해자가 왼쪽 팔,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단순한 신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건 묻지마 폭행이에요.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왼쪽 팔이 골절이 되고 척추 부분도 금이 가고 머리 부분도 완전히 많이 부어서 그리고 비탈기름도 밀어붙이고 여성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그렇게 폭행했다는 것은 저는 과다하게 얘기하면 살인의 의도까지도 미필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건 너무 과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평산이라는 것은 경호의 보험주에 속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뭐 했죠? 경호하는 분들은. 그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감안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와서 만에 하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책방에 관리하는 여성분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폭행할 정도면 저는 제재한 사람이 없었는지 경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아쉬움이 크고요. 이분은 진짜 엄벌을 해서 더 이상 이런 폭행을 휘두르지 못하게끔 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위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품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오늘 아침 사과를 했습니다. 진 의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키높이 구두 신은 것 같다. 얼굴 본 건 처음인데 외계인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SNS에 사과드린다.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 외모를 비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 들였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 방송만 나오면 왜 그러죠? 지난번 총선 때는 그 여성 의원들 단체로 몇 번씩 절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진성준 의원은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제2야당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내고 하는 분들이 외모를 비하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낄낄거리고 웃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방송 나가면 무슨 뭐에 취한 건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대중과 함께 있을 때 대중과 공감하고 그리고 그 공감 속에서도 어느 방향을 이끌어내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중 속에 이론이 돼서 함께 낄낄거리고 그렇게 있는 거는 그냥 광대입니다. 저는 지금 그 방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리고 그 야권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과하게 나가는 거는 본인이 욕먹더라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을 이 함께 있는 청중들을 그 유튜브 동접자들과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진행자 앞에 뭐라도 귀여운 척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의 본분을 좀 잊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 안에서 막말하고 싸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치인들이 뒤에서 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국민들이 이 말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아무리 자기들을 위한 자기 진영에 자기들 카메라에 자기들 지지자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그래도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계제들을 만들어야지 함께 그냥 웃고 떠드는 광대가 되어버리면 정치적 의무를 저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상대에 대한 그 누군가에 대한 외모에 대한 평가는 자제해야죠. 무적자라죠. 그거는 잘못했어요. 사과를 또 진성준 후보는 바로 하셨고 아마 이제 방송의 특성상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가볍게 툭툭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질문도 이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정치인이라면 그런 말들은 상가에서 하는 게 맞고 진성준 후보 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 않았으면 해야 될 말을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기 같은 것인데 정말 그 사람과 끝을 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목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외모든 어떤 정치적인 파악이든.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름을 딱 들이대서 한동훈이라고 들이댔잖아요. 그러게 하면 어떤 명확한 어떤 공격 포인트를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외모 정도 수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그래도 여당 대표인데 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아쉽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